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오늘은 실전 누드 크로키 7기 모집 안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실전 누드 크로키 벌써 7번째인데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매달 크로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전 누드 크로키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본 크로키는 수업은 아닙니다 누드 크로키만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모델이 없어서 크로키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 또 사진만 보면서 연습하셔야 했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목마름을 채워드리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게 본인 스타일로 크로키를 하고 싶으신 분들 또 본인만의 재료를 통해서 그리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 모델들과 함께 다양한 누드 크로키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집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며 누드 크로키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기간은 2020년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고요 회당 2시간씩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개별지참입니다 기본적인 준비물들은 화실에서 구매 가능하시니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수경화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신청입니다 아래 설명글에 자세하게 신청 방법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드 크로키가 시작이 되면 출입문이 통제가 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쉬는 시간에는 출입이 가능하시니까 지각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출입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지각을 안 하시는 편이 좋겠죠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수경화실로 문의해 주시고요 또 수경화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대본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